굶주린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서 도심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멧돼지들이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하고 도심 공원에까지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차량이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옆에는 100kg이 넘는 야생 멧돼지가 쓰러져 있습니다. 멧돼지 두 마리가 고속도로에 나타나 승용차 두 대와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경남에서는 멧돼지를 피하려다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도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또 공원과 사찰 등지에서 매일 야생 멧돼지 10마리씩 물이 지어 출몰한다는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출몰이 급증한 것은 각종 개발로 서식지와 생태 통로가 파괴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또 멧돼지의 습격은 짝짓기의 계절인 다음 달부터는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